그런 아이들에게는 신체 학습자 아이들에게는 어떤 과제를 주느냐 립싱크 과제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뇌목이 엘리어 모른입니다 얘가 쳐준 보컬이에요 청도 고숭지에서는 방학숙제로 된거에요 교과서를 소리내야 읽어도 좋고 좋은걸 분양해주고 해도 좋고 팝송을 불러도 좋다 그랬는데 신혼났어요? 어떤 애들이 시끄러운가 이 아이들 자연고 있을때 이 녀석들은 입안에 수업이 안돼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수업을 못하는 지경의 아이들인데 그런데 얘네들이 숙제로 팝송을 불러도 좋고 교과서를 읽어도 좋다 그러니까 선생님 팝송이 좋긴 좋은데 저 못 불러서 그런데 립싱크는 안되겠냐고 얘네들이 와서 제안을 한거에요 그래야 이거 기자가 뭔전이지 수업이 안되는 거 아닌데 해봐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렇게 숙제를 내서